형님들 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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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하아이 왜 뭐 하려고 하아이 뭐 할 거냐고? 오늘 콘텐츠는 엄마도 몰라요 반갑고요 여주는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요 아니 뭐 왔대 저 언니가 다 날라가서 했대 아 우리 동네도 왔다고? 그래 저 언니가 다 했대 아 그래서 스트라이프 여기다 모아놓으신 거구나 내가 모아놓은 거고 다 날라갔어 다 집어 아씨 엄마 NG 할머니가 다 했더니 저 언니랑 아 알았어 엄마 잠깐 조용히 해봐 해야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읍박인데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읍박이에요 이 벼가 다 쓰러지진 않았는데 군데군데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힘든지 아세요? 콤바인 알죠? 기계 벼루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거 그거에 잘 안 빨려 들어가요 일단은 우리 동네는 요 정도 피해인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훨씬 피해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 화이팅 하자고요 도움 못 돼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엄마도 모르는 정말 재밌는 거 요거를 이렇게 닦아서 먼지가 정말 하나도 없게 해줄게요 자 이 통 안에 어 오늘 빨리 힘 좀 쓰겠습니다 H I M 힘! 파워는 영어로 뭐냐 파워 F A 와 진짜 이거 하나에 12kg에요 12kg 와우 이거를 이 통에다가 넣어줄게요 어 솔직히 12kg 는 뻥이에요 잘 몰라요 아 잠깐만요 자존심 상하네 반대라고? 아 반대도 아닌데? 아니 이거 뭐로 열어야 돼요? 어 장갑 끼고 해볼게요 장갑 끼고 아 야 장비발 아니죠? 이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성분은 생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생방송 본 사람들이 꼭 스포를 하더라고 냄새 암모니아냐고? 와 이거는 진짜 마스크 끼고 해야겠다 지금 보이시나요? 그냥 투명하고 흰색깔 이 액체예요 이 액체는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얘 에다가 윽박이가 이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장갑을 하면 살짝 넣었는데 어떻게 되나요?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물티슈를 넣어 볼게요 물티슈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 망한 거 아니야 좀 기다려 봐봐 형님 방송 안 망했어요 기다려봐 그다음에 이거 플라스틱 얘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마술이기도 하고 실험이기도 해요 비닐봉투도 한번 넣어 볼게요 손가락을 넣어 보라고? 자 일단 비닐봉투 아무런 반응이 없죠 형님들 일단 이 액체 자 해 놓고 자 엄마 엄마 쓰레파 좀 아 우리 엄마 쓰레파 귀여운 거 신으셨다고 저거 안 주시네 엄마 엄마 장난이었어? 자 윽박이 쓰레파로 한번 넣어 볼게요 윽박이 쓰레파 살짝만 형님들 살짝만 봐봐요 형님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형님들 철 들어갑니다 철 그냥 완전 푹 담갔어요 오케이 뭐 없어요 그냥 목욕하고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용접봉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재밌네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바람개비가 이게 그 뭐야 플라스틱 기질이죠? 이것도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염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유리 유리를 넣어 볼게요 이 유리 자 물안경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손도 넣어 볼게요 손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궁금해서 미치겠죠?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한 콘텐츠를 모를 때 이 짜릿한 희열을 느껴요 손 들어갑니다 손 내 손 마지막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넣을게요 네 그만 넣어 어디 있어라 굉장히 시원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면 살냄새가 사라졌어요 스티로폼을 넣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지글지글지글 와우 와우 어디 가는 걸까요? 자 스티로폼을 계속해서 넣어 볼게요 넣어 볼게요 와우 꽉 넣어 보라고? 깜짝이야 바로 사라지는데? 자 여러분들 갑니다 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거든요 예전가리 자 여러분들 사라지고 있죠 좋아요 핸드폰을 넣으라고? 핸드폰 사줄 거야? 엄마 라면 있나 라면? 라면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? 라면? 들어갈게요 형님들 야 아깝잖아 라면은 뭐 아무런 게 안 생기고 아까운데요? 어 뭐야 봐봐 봐봐 와 이 액체 그냥 와 라면은 왜 녹지 않는 거지? 아 잠깐만 잠깐만 이 물안경 유리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것까지만 녹이고 제가 밑에 떨어진 거로 싹 다 주워서 모를 한번 해볼게 와 냄새가 진짜 강력하다 진짜 강력해 오케이 자 가자 이제 와 형님 무슨 엿 같은데요? 와 형님 무슨 엿 같은데요? 와 흘러내리네 아 좀 크네 와 오케이 끝 아 잠깐만 가자 가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형님들 보이시죠? 완성 이게 무엇이냐 바로 액체괴물입니다 액체괴물 우리 애기들이랑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 갖고 놀 때 이거 갖고 놀면은 두뇌도 발달되는데 자 이제 얘를 자동차에 한번 던져볼게요 네 유리에 한번 붙여볼게요 어 아 아 아 나는 막 유리에 딱 형님들 썸네일을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할까요?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 진짜 어디 일본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한국 사람이란 말은 못 듣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이 뭔지 알려드릴까요? 말까요 아 알려주지 말자고?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아프리카 댓글에 각종 전문가분들이랑 각종 과학자분들이 막 등판하시겠죠 아 아